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임하늘입니다. 극심한 폭염이 한풀 꺾이며 아침과 밤에는 제법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계속되는 곳이 많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내일도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 충북과 남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자료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현재 기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쪽 해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구름대가 발달한 가운데 제주도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이 되면서 강수구역은 좀 더 확대되어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요. 이 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 대기불안정에 의해 소나기구름도 피어올라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내륙, 강원내륙과 산지, 충청내륙, 남부지방에 밤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씩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성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와 그 주변 기압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남동쪽으로 구름이 없는 영역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수변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 상층에서는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지나며 북쪽에서 찬 공기를 끌어내리고 있는데요. 서로 성질이 다른 이 두 공기가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서 만나면서 그 경계면에 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전선을 만든 두 공기의 세력이 비슷해서 전선은 거의 이동이 없이 한 곳에 정체하는 정체전선으로 발달했고요. 이 정체전선상에서 주기적으로 저기압이 발달하며 모레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강원 영동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와는 그 원인이 다릅니다. 보시는 일기도는 수치 모델이 그린 내일 오후 지상일기도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하는 이 저기압의 반시개방의 흐름을 따라 동풍이 불어들겠는데요. 내륙으로 유입된 동풍이 산맥과 부딪히면서 강원 영동 지역에 비구름대가 발달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시작되어 모레까지 계속되는 곳이 있겠고요. 한편 소나기 소식도 있는데요. 낮 동안 강한 햇볕에 의해 지면부근이 뜨끈하게 달궈진 상태에서 공기가 수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충북과 남부 내륙에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이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시간과 지역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의 비는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오후에는 발달한 비구름대가 제주도 동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일시적으로 소강상태가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동풍에 의한 강원 영동지역의 비는 내일 낮 시작되어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충북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는 50에서 100mm, 산지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해안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해 비구름대가 더욱 활성화되는 밤사이에는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통과하면서 짧은 시간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인명과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지역과 남부 내륙, 충북에는 5에서 30mm의 빛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온입니다. 수도권과 일부 강원 영서,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낮 기온은 32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후보다 1, 2도 정도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피해가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편 모레까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시적인 해제가 되겠고요. 글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도 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 바람이 시속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되었는데요. 항해나 조업계획이 있는 선박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최신 기상정보 각별히 신경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먼바다에서 생긴 파도가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다가오면서 물결이 매우 높아져 백사장과 방파대를 덮칠 수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날씨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짚어보면요. 내일도 낮 기온이 32도 안팎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일사병, 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계속해서 신경써주셔야겠고요.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내일도 비가 예상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